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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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타 참아 완 어마는 완타 완타 부문 온다 상타 도망 완 완타 부문 아 아 상타 도망 아 내 체력 어 까먹을뻔 4세트 아 안돼 아 너무한거 아냐 진짜 개 고데기 게임 아니 완타인데 담배 때는 또 뭐야 이제부터 완타 다 지우라는 얘긴가 어 아이씨 아이 뭐 개 쓰레기 시드네 이거 아니 뭐하는거야 아이 누가 이딴 시드 만들래 각옵시드 각옵시드 선택지가 너무 많군 선택지가 너무 많군 알화 필요없어 나 완타할거야 완타 부문 온다 어 어 바리 사모 잠깐만 보갈 바리 사모 잠깐만 왼타 다 지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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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타붐 완타 다 터져서 없음 다 지운다 이제 일단 포프는 잡아야 되니까 일단 포프는 잡아야 되니까 어쩌지 완타 때리는 게 낫겠지 근데 어차피 진화 있는데 저 정도 점액 두성이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더 안전하겠다 이게 더 쉽게 잡을 듯 완타 안쓰는 원타덱 완타 안쓰는 원타덱 완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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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겠냐고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완타 1막 부터 999 방어 찍는 미친 캐릭터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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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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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썸네일 봐봐 완타 쓰고 있잖아 이게 완타 덱이지 요즘 완타 그것도 못봤다 모든 클리어 덱에 등반자의 골칫거리가 있었다는 사실 이로써 첨탑의 균형이 지켜졌습니다 굴두약 왜 적있냐 아니 감시병을 태울 수가 없는 이놈 시키 이놈 시키 이놈 시키 이놈 시키 고구마 완타로 잡아줘 완타 덱이죠 어 잠깐만 스네코 안되 도운두댓 역시 완타야 완타 아니었으면 완타 아니었으면 뒤졌다 인정 어 인정 파괴 쓸만한데 안써 난 매넘 펴야겠다 난 매넘 펴야겠다 안되 완타 딜 떨어짐 이거 위험한데 이거 위험한데 오졌다 뒤로 개쓰릴겜 엔트로피의 무한 리필 엔트로피의 무한 리필 엔트로피의 무한 리필 어 몸박 이제 완타 덱 아님 이제 이젠 아니야 완타 덱 한땐 그런 이름으로 불렸었지 어 원래 로켓에는 로켓도 원래 우주 가면은 수진채 분리한다구요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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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씨 야야야 완타 도와줘 역시 완타야 완타 아니었으면 죽었다 역시 완타 덱이야 음 고갈 영체와 룬피 미쳤다 이게 대기지 야야 사모 가져간다 사모 지켰으면 이겼다 음 감시병 가져가 하늘을 볼때마다 완타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쏘리케이드 뇌물이 나눠서 줘 자 와 아니다 이거 이거 방어도 못사우면 질 수 있는데 엘리트 4마리 영체와 있으니까 방어도 못사울 일 없겠지 네 유튜브 섬비쟁이들 썸네일 사기당할거 생각하니 벌써부터 싱글벙글 크크크크 아기라니 덱에 완타가 있는가 예 덱인가 예 완타 덱이네 아니 랍스터 발담그면 랍스터 칩인데 베련의 축복 진정한 끈기는 필요없고 아 미병을 줘야지 아니 뭔소리야 불조약을 줘야지 아귀짐에 콩나물만 들어가있어도 아귀짐인데 앗 앗 안돼 사랑은 안돼 완타가 타락했다는 뜻이 아닐까 완벽한 타락 이 포션 전투해 홀 룬피 전투채면 너무 좋고 선생님 완타 한장은 남겨놓는거 잊지마세요 아이덴티티 난고나 극복 마스코트 썸네일 이생충 이생충이 들어오는걸 멋지게 막아주는 완타의 모습 그런건 없다 어떻게 흠 사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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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ㄷㅇ 겁나 쎄.. 어? 가죽... 아, 가지 타락이네, 이거. 완타인 줄 알았는데, 몸박인 줄 알았는데, 가지 타락인 거임. 쎄난이야. 비교유물. 아직 생두지없네. 와, 전경기. 어? 위기. 이제 위기 아님. 안타 대기네, 몸박 대기네, 가지 타락 대기네, 아닌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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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이스크림. 아, 뭐 아무거나 해도 다 이기겠다, 이씨. 아닌가? 아이스크림.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시대. 안, 디펙트는 못함. 안, 디펙트는 못함. 아닌가, 어 cycle는 herum MOVY. 아 아닙니다. 안타 밖에 지울 거 없잖아. 맞춰 인터뷰. 아으Create악. 아니, 원타밖에 지울 거 없잖아. 타락이 제일 쓸모없는 바쁜 싸 알패니따패라 닌 뒤졌다 1,2,3,4,5,6,7,8 5,3,5,6,7,8,8,8,8,8 5,3,2,2,4,1,2,4,8,8,8 이상 단추 개꿀인데 발이 어디갔냐 0코 부적 아니 발 임마 와 완타가 방패 자금 와 역시 완타야 펌탑에 방과 방패를 날려버렸다고 이걸 놓쳤네 윙 오져 진짜 싸웠다 향기로운 몹이 타는 댐스 나클 오지게 쎄댄 피해를 15줍니다 이것이 완타 덱이니까 와 완타완타완타완타 쓰릉 역시 완타 덱이야 누가 봐도 완타 덱 아니 이막 엘리트는 왜 하나도 안 잡았어 304 완타 덱 맞잖아 완타가 뒤가있네 리얼루다가 크크루 완타